여러분 내면에 하나님의 십자가, 하나님의 법, 예수님의 말씀이 다 같은 얘기예요. 새겨져 있어요. 그게 뭐냐? 황금율이에요. 너가 받고 싶은 거 남한테 해줘라. 그걸 쪼개면 동양에서도 똑같은 거죠. 황금율이죠. 너의 핵심이 너가 당하기 싫은 일은 남한테 하지 말아주잖아요. 황금율이죠. 같은 얘기죠. 동전의 앞뒤죠. 그런데 그걸 지키기 위해서 동양의 선비들은 사랑, 정의, 예절, 지혜, 성실이라는 인위의 지신의 다섯 항목을 자기 내면에 딱 십자가로 새겨놓습니다. 그래서 율곡이나 태개나 마음을 그릴 때 딱 마음에다가 인위의 지신을 딱 십자가로 그려놔요. 그게 마음에 딱 서 있어야 돼요. 십자가가. 동쪽은 인, 서쪽은 의, 남쪽은 예, 북쪽은 지, 가운데는 신. 우리 서울이 어때요? 동쪽은 흥인지문, 서쪽은 돈이문, 정의를 돈독해라, 사랑을 흥기시켜라, 남쪽은 예절을 숭배하라, 숭례문, 북쪽은 지혜로워라, 저기 홍지문이 북쪽에 있죠. 가운데 보신가, 두루 신뢰를 줘라, 양심, 늘 한결같이 황금율 지켜라 이 소리입니다. 신뢰를 줘라는 거는 저 사람은 가끔 황금율하고 가끔 안 해. 이게 아니라 한결같아라고 신뢰를 주라는 겁니다. 항상 남을 사랑해라, 정의롭게 살아라, 남한테 항상 남을 겸손하게 대해라, 예절이라는 건. 지혜는 항상 하나님 안에서 영적 식별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선택해서 선과 악을 판단하라. 신, 이 모든 양심적인 덕목들이 한결같이 남한테 신뢰를 줄 정도로 한결같이 구현되게 하라. 이렇게 해서 이 항목이 돌아갑니다. 여러분 마음에 딱 십자가가 서 있어야 돼요. 이게 표식이에요. 여러분의 표식. 표식이에요. 이마나 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영혼의 표식이 새겨지는 거예요. 이마나 손은 그냥 육체적으로 상징적으로 보여준 거고 여러분 영혼에 하느님의 도장이 찍혀있어요. 성령의 도장이. 이게 진리의 영이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면 진리의 영이 여러분 내면에 임하면 십자가의 도장이 딱 찍힙니다. 돼지 도장 딱 찍듯이 이거 딱 여러분 영혼에 하느님 사람하고 도장이 찍혀버려요. 저거를 생명체계 이름이 오른다고 하는 거고 여러분 영혼에 성령이 도장을 찍었다고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하느님 자녀하고 도장을 찍어버려요. 그런 존재가 되시라. 666에 쫄지 마시고 난 도장 받았는데 666에 왜 쫍니까. 짐승들이 자꾸 나한테 너 양심 어겨야만 먹고 살 수 있겠다고 해줄 때 막 해유하고 협박할 때 어기고 안 지키고 나는 하나님 뜻대로 살다 갈 거야. 나 큰 욕심 없어. 하나님 뜻대로 그냥 살다 갈래. 하고 버티시는 게 올바른 인내와 믿음의 자세입니다. 하나님 믿고 인내하는 거죠. 지금 이 세월들을. 여기서 성공보다는 걸 안달하지 않고 하나님 뜻대로 잘 살고 있는가만 보면서 살아가시는 거예요. 매 순간 깨워서 양심 안에서 살아가시는 게 그게 그냥 다예요. 요한계시록의 결론입니다. 그렇게 사는 분들이 일정 숫자가 차면 지상에서 해계모니를 장악할 날이 온다. 그냥 이게 다입니다. 또 다른IST으로. 그 의미가 사는 게 아니라 거기에 안 보는 거거든요.